여기가 안 좁냐 거기? 어 괜찮아! 아 진짜... 아 개정신없어 죽을 거 같아 한 번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장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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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주세요 야 선생님이 우리 먹으라고 도시락 싸우셔서 싸우셔서 야 너가 3종류야 선생님이 진짜 싸우셨다고요? 어 진짜 싸우신 거야 아니 방송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아니 이거 방송 안 하네 방송이 또 한 이미지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집에서 엄마 시켜서 싸왔네 지금 보니까 맞네 엄마 도시락 내게 싸와 이렇게 지금 시켰네 아니야 뭐야 아니야 엄마 싸놓으라 그랬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내꺼 싸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근데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그 할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싸워요? 아니 이거 전자렌즈를 못 돌렸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혼났대 전자렌즈를 안 돌렸냐고 혼내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형님 뭐 먹어요? 응 적판사님 응 어 꿀에 먹고 싶어 이런 놀은 괜찮지 않아요 형님? 양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거 먹어요 우리씩 거 먹으면 돼요 양념 없이 나오면은 먹어도 되는데 양념 없이 나오면은 먹어도 되는데 예 형님 어 예 형님 예 유튜브 촬영 주니까 욕하지 마시구요 어 저희 지금 다이어트 콘텐츠 찍잖아요 다이어트 식단 좀 해주면 안되요? 저녁에 오크레옵에서 랍스타를 좀 해주면 안되나? 양념 없이 욕하려는거 참고있다 근데 다 먹었다 뭐 먹을줄 알았는데 맛있지 않냐? 진짜 너무 맛있는데? 깨끗하게 먹는다 여긴가 뭐지? 저희가 오늘 여기 온거는 다이어트 특헌을 하러 온거거든요 땡쥬스런? 약간 원래 이렇게 뒤에 유튜버분이 멤버들한테 온거같고 아니요 유튜버 나뉘어 진짜 왜 미쳐져? 설마 쉽지 않은건데 웬만한 유튜버들이 여기가 실장님 아니에요? 여기 여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켜주세요 진짜 아 저희 옆가게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는데 이것도 지경이에요? 왠지 맛있더라 오 너무 좋다 근데 저희 옆가게있게 좀 더 좋은거 같네 요거는 원사재는 옆가게있게 더 비싼게 쓴거 같네 네 촬영 전에 형 방역이 다 되있죠 여기 그럼요 방역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벗읍시다 여기 김완성 헬스 유튜버시거든요 양력을 좀 알려주세요 양력을 좀 알려주세요 이혁은 아 네 저는 군대 막 제대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살짝 운동을 시작했다가 그때 지금의 이승철 선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네 승철이형의 제자예요? 네 이승철 선수님의 양력은 여기 간단히 아니 형이 양력을 알려줘야지 이 양력의 의 제자 이승철 선수님의 양력이에요 이승철 선수님의 양력이에요 이승철 선수님의 양력이에요 이승철 선수님의 양력이에요 하여튼 승철이형의 제자시고 한동안 대회도 많이 나가셨고 이승철 선수님의 몸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진짜 몸이 좋아요 이러면 벗어서 아니요 아니요 보여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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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있지 마 저는 이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딱 서있는 것처럼 저랑 재혜 씨는 이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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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는 어제부터 작정을 했거든요 오늘 헤이스트리에서 기원하게 만들려고 이 형이 사실 이 날만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우리 손출될 단백질을 식단을 준비할 때 와 다 됐어요 와 와 자 저희는 우와 또 갈까요 자 우리는 총권세대로 피스요 해군명 619기입니다 여긴 이제 랩 익스텐션이랑 아아 아아 막평평평평평 흥격평평평평평 하나 둘 더 내려야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처음으로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장난할게! 장난할게 장난할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무서워 네네 다시 하고 준다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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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오면 열 세트 하는 줄 알겠다 디지 대 headed으로 뺏어 가게 그냥 뺏어 가겠는데요? 오토리 힘이 너무 너무 끼어 가게든 치즈 번 거울 것 같아 친구가 좀 치워 주실래요? 네 우와 시원하게 안 계속 둘 코앞지 하나 코앞지 하나 셋 코앞지 고기 shock 손가한 게 제대로 한 거 같겠다 그만, 발자국! 그만! 아유, 이리 줘요! 오, 이리 줘요! 오, 이리 줘요, 이리 줘요! 이리 줘요, 이리 줘요! 아유, 귀 아파, 씨. 눈뽕 2부야, 이리 줘요. 이지!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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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죠. 야, 근데 저긴 명랑이야, 명랑! 열, 사, 하나, 천천히! 1만 더 올리고 있겠지? 1만 더 올리고 있겠지? 이제 20개 정도 오면 재밌겠다, 근데. 그리고 만쟁이, 일어났어요? 동작이, 일어났어요! 시작! 레디! I'm 레디! 선생님, 혹시 방금 나면 방금 껴도 되나요? 한, 뭐 한 시간 붙여볼까요, 여기서? 오케이. ichiGal, dump! Still there! 어 Miami IiGal? 아이죽wolf, et hörtops, okay?! young man iiGal! 유어 Friday nightoki nightaceoner! p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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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근데 우리 김원성 그 헬스비투모랑 운동해보니까요. 어 일단은 쉬웠어요 쉬웠어. 아 냄새 있으면 진짜 안 고프다 했는데 배 배고파. 오 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마늘이랑 양배추 양배추 많이 맛있게 해달라고 하겠어. 일단 맛있어요. 이따 운동할 때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니 아니 저희 대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아 좀 더. 아 뭐야 저거. 아 고기인 줄 알았어. 나 고기인 줄 알았어. 와 진짜. 아니 이미 턱도 빼서 못 먹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로 콜라라도 주시지 제로 콜라라도. 대박이다. 진짜 맛있게 해주세요. 아니 차단도라도 주세요. 네 네 갖다 드릴게요. 네. 근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해줬던 부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왜 진짜? 아니 여기 봐. 아니 여기 봐.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을까요? 어 저. 아! 플레스터. 고르곤졸라. 떡볶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 생머들인데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저 아예 진짜 맛있는 거네? 아니 생머들한테 맛있게 다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이거 할인 거예요? 아니요. 할인. 닭은 할인닭인데. 아니 닭은 할인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배고? 맛있다. 이거 뭐야? 아 저 또띠한가? 싸고 있는 거 있어요? 맞아 맞아. 맛있겠다. 그럼 통통은 먹어도 되지 않아요 저희? 네. 어 근데 키leich은. 근데 오지온 냄새 잖잖아요? 아. 진짜 단무지지 않아요? 어? 어 stuffs게 너무 맛있 겁니다. 아 미쳤다 냄새. 언니가 진짜. 와!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형같아 맛있어 먹기네 그냥. To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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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아 지금 우리 너무 잘하는데 밥 some pretty awakening upside connected sowhy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한 번씩 찍어먹어. 아니 왜 이렇게 팍팍 안 먹어? 미치겠네. 내가 보여주기 싫어할게. 먹는 걸 잘 못해. 한 번 보여줘 봐, 넌 한 번 보여줘 봐. 보여주기 싫어. 야, 너 먹고 나를 못 느끼잖아. 넌 안 먹어. 넌 안 먹어볼게, 이거 난 먹어볼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진사랑 바베큐 한 입 먹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먹게 되는데. 오케이. 조그맣게, 그냥 살 안 찐 정도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진사랑 모르는 거야. 너 뭐 예쁜데? 너 이기고 싶어? 아니 너 가위바위보를 내 못해, 잘. 바위바위보. 아, 진짜 내 거 같아. 아, 진짜 내 거 같아. 아, 진짜 중국집은 다 먹지? 아니, 한 입 먹으라고. 한 입 먹으라고. 한 입 먹으라고. 갈병수 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갈병수 치고. 아니, 갈병수 치고, 그냥 다 같이 편하게 먹자는 얘기야. 아니, 나 뭐 게임을 왜 이렇게 조사하려고 해. 지금 벌어도 이거 놔줄게. 난 할게. 근데 야, 아까워서 내가 좀. 아니, 아깝잖아. 너 배가 진짜 너무 딱, 나도. 아, 저 뒤로. 아, 그래서 먹을게. 진짜 무슨 하는 거야? 자, 좋은 결의 있어. 오케이. 자, 너 먹어. 아, 나부터야? 너 터지. 근데 너 나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너 먹어. 아, 진짜 왜 그래. 그래. 그래, 이거 하나 먹어. 야, 그냥 들어가. 가자. 가자. 뭐? 그 새끼 진짜. 방송 가도 못해. 아니, 보여줘. 난 믿고 들어갈게. 야, 안 들어갈 거잖아. 진짜. 나 맛있어. 나 맛있어. 나 맛있어. 그리고 한 번에 같이 먹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야, 그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먹자. 아니, 이거에 감자, 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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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뒤로. 거 need? 허VER아야, 감사합니다, 뭐. 똑같은걸로. 아니, theories.. 다 공정해? 응, глаза. 왜? 언제까지 먹게 тел support? 똑같right만. rigid enough. 아, знакorton이 먹었다 나. 아, X XC 그럼 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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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돈으로 봐야될 거 아냐아아. 이거 게임을 젖어 먹는 거잖아. 아니, 까아. 아니, 뭔 만oba bm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한 입씩 먹고 싶어 먹자고 나 같이 회식 한 번 하자고 뭐? 또 먹고 싶어 시티게임 하자고 개지키들아 게임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먹자고 아니 뭐해 주기만 해 거 랭 그러가 있는 친구 들어가자 무사하게 그럼 나 진짜 얼마 안 했고 그래서 정호자가 성기 힘들다고 내가 근데 왜 먹을게 없냐면 나 먹으면 바로 끝날거 같아 그럼 나 안에는 나나 한 입 먹으면 또 먹고 끝나면 어떡해. 너 지금 한 입 먹으면 나 안 땡땡이잖아. 다 같이 먹자? 먹자. 자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하는 짓 같냐 진짜. 아 먹자고 그냥 한 것이야. 아니 내 말은. 못 먹겠어. 러브샷 이거 하나 먹지? 나 바로 빵에 싸서 그냥 이렇게 먹을게. 아니 근데 진짜로. 장제희랑 정결은 먹을 것 같아. 쟤가 그 위로 땅매짱 타면 진짜 우리만 계시네요. 아말로. 아니 먹기 싫어? 먹기 싫으면 가. 들어가 방금. 코너스위드 가서 확 코너에 박아버려. 대화를 확 코너에 쪄어버려라. 어찌 바까랑 확 쪄어버려. 그래 보면. 코너스위드. 여기 갈발마자 공장에. 갈발마는 왜 하냐고. 그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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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치파티하고 회식하게. 왁유스테이크 하나만 더 넣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 눈 다 감고. 먹고 싶으면 동그라미. 안 먹고 싶으면 엑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보고. 만약에 동그라미가 가반수 이상이다. 하면은. 벤을 눌러서 왁유스테이크를 좀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엑스가 가반수 이상이다.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진짜 깔끔하게 그렇게 하자. 어 진짜 깔끔하게. 이건 누굴 원망하면 안 돼. 못 먹게 됐다고 원망하게도 없게라. 못 먹게 됐다고. 먹게 됐다고 원망해도 안 되고. 갑니다. 카운트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예요? 하늘아 여기 소주랑. 야 뭐야.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야 너 엑스 였냐? 내려가세요. 제가 원래 떡갈비 동그라미 스테이크. 와. 현서가 해. 현서가 뭐 좀 해줄게요? 아 동그라미? 아묵하게 있어요. 아 나야? 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이 뭐가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여자애인데 뭐가?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스테이크. 그라미가. 으하하하하하하 오늘 많다. 어제와 함께 먹겠습니다. 아저씨가 거의 Люб할라. 네. 우리 가사에.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맛있어 저게 왜 그렇게 죽으시나? 아니 치키야 야 왜냐면 잘 때 진짜 민망한 게 얼굴이야 얼굴이라는 게 제일 좋아 어차피 춥진 않으니까 우와 진짜? 내가 한 번 먹을 사람? 나 야 자르지 마 야 그거를 두 개를 나누는 애가 없었어 한 번 해줄게 개념 없이 소스 소스 싸다 오 근데 진짜 맛있다 소고기랑 비교해서 별리 쉽게 없는데? 진짜 시킬 만한데? 야 그만 먹어라 이 자식아 뭐 쓰면 먹을 수 있어 죽으라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즐거운 여행이고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바이오 나라 기독님 어휴 정신은 차리고 가셔야죠 정신은 차리고 가셔야죠 정신은? 도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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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뭐해? 뭐가 아 샐러드 이거 뒤적거리 쓴다는 거 도시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